밤사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충청과 영남 지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오전 중에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30에서 많게는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전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 전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서울이 25도, 대전 29도, 대구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모레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